세이브 더 칠드런이 지난해 사상 최악의 홍수를 겪은 파키스탄의 아동 권리가 위기에 놓였다고 경고했습니다. 세이브 더 칠드런은 파키스탄은 지난해 대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1,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등 피해가 컸다며, 기후 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가장 소외된 지역의 아동으로 파키스탄의 피해를 좌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. 또 홍수로 어린이들은 삶의 전반에 큰 피해를 받다며, 파키스탄 어린이 수백만 명의 삶을 회복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올해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어린이의 권리와 목소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후 위기의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